안녕하세요. 노후준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함부로 노후준비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이번 영상을 말씀드리자 합니다. 노년의 40%가 극빈곤층에 처한다는 뉴스를 봅니다. 파지 죽고 다니고 하루종일 몇천원 벌려고 아둥바둥 거리면서 거래를 방해하는 노인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인빈곤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 당장 보험에 들고 연금에 가입하라고 금융회사들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불안을 이용해서 자신의 상품을 파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보험에 들고 연금에 가입하면 거리에 내몰리지 않고 좀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일정 부분 맞기도 하고 일정 부분 틀린 얘기기도 하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보다는 차근차근 자신의 처지에 맞게끔 잘 준비해야 노년에 우아하게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도한 불안감이나 불안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살란 얘기도 절대 아닌 거죠. 지금은 점점 더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게 한국의 모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노인이 되어서도 계속 일하라고 얘기하는 분위기가 심해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래저래 노년이 노인이 된다 하더라도 과거에 비한 노인의 인식과는 많이 다를 겁니다. 우리는 노인이 돼서 60대 70대가 되어도 일정 부분의 시간은 노동을 하면서 살게 될 거다라는 거죠. 생계 때문일 수도 있고 나이 들어서 건강한 육체를 가진 이들이 답답해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냥 노인들도 일을 한다 인거고 처지에 따라서는 자유로이 자기가 50분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생계 때문에 어쩔쩔쩔쩔 일하는 사람으로 나눠지긴 하겠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뭐 노인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일 거다라는 거죠. 지금 노인이 돼서 요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젊은 시절부터 꾸준하게 자기의 처지에 맞게끔 노년, 노후대비를 한 사람들인 거죠.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그게 강해지면 현재 사는 삶에 무리하게 악인을 주면 그게 약이 되는 게 아니라 대려 독이 되는 경우도 많더라는 거죠. 어쩌면 지금 당장의 일에 충실하고 자기만의 일을 감사하면서 고마워하면서 열심히 산 사람들이 대려 노후에도 여유를 갖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 경제적인 자유, 성공, 부자를 더 부르짖지만 대려 아이러니하게 부자는커녕 중산층은커녕 하청민으로 빚쟁이로 질락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걸 볼 때 대려 노후 준비를 안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다라는 거죠. 무리하게 재테크, 욕심부리면서 노후 준비하는 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인 거지 노후 준비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님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서정가에 가면 부동산으로 몇십억 벌어쌓한 얘기가 사람들의 욕망을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각종 재테크 강사들이 경제적인 자유를 얘기하는데 그들의 모습이 절대로 순수해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노후 준비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에 충실한 삶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의 삶을 충실하게 살면서 아주 조금씩 티나지 않을 정도로 노후를 조금씩 준비하는 게 더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당장에 사는 삶이 쉽지 않다고 지금 우울해하거나 답답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금의 삶을 좀 더 잘 견디고 잘 갖고 나가는 게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을 성실하게 보내면 나이 들어서도 약간 일만 하면서 지내면 충분히 노후를 여유롭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을 희생하고 나중을 여유롭게 보낸다는 생각보다는 지금은 지금에 집중하고 나중에는 나중에 맞춰서 적당히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변을 둘러봅시다. 나이든 시네들이 지금도 사회적인 활동, 경제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멋있어 보이죠. 저도 그 나이가 돼서 왕산 활동을 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거죠. 뭐 제 건강이 허락되는 한 앞으로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60대가 돼서도 유튜브 계속 찍어서 영상을 올리고 싶고 또 다른 형태, 또 다른 주제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죠. 이러면서 저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있음을 유튜브를 통해서 또 느끼기도 하고 또 죄가 주어진다고 하면 강의를 하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거죠. 그런 유의 모습들을 저는 계속 보이고 싶다라는 거죠. 또한 뭐가 있겠습니까? 뭐 건강하기만 하고 무리하게 빚만 안 지고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연금을 받으며 산다라고 하면 뭐 뭐든 하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국민연금 받고 그리고 집을 사서 주택연금 받고 게다가 뭐 또 다른 개인연금 같은 것도 갖추고 있으면 그래도 가능하지 않겠나 괜찮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노후가 정말 준비한 건 중요한 건 잘 알죠. 한데 그 노후 준비를 너무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아예 준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노후 준비에 휘둘려서 좀 과도하게 뭔가를 이를 벌리는 건 더 우려스러운 거죠. 노후 자금으로 10억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그 업계에서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저축성 보험이나 종시보험 가입이나 각종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목목히 성실하게 일만 해서 논현의 거짓걸 못한다며 부추기는 말들은 상당 부분 부풀려져 있고 가짜가 많다라는 거죠. 원태 후에 300만원 400만원이 필요하다고 각종 필요 항목을 계산해서 미리 알려주는 일들도 있는데 그게 맞기도 하지만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식을 낳아서 교육비 양육비가 들어갈 때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항목이 넘치지만 그래서 정말 살기가 빡세지만 또 너무 노후 불안이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투자군에 빠져서 돈을 잘못 쓰다보면 진짜로 하청민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논현이 되면 지금보다는 썸썸이가 줄어들 겁니다. 물론 공과금이나 의료비 등 고정지출은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너무 과도한 불안감은 노후 자금을 만들겠다고 욕심을 부리게 만들어서 대략 화를 잊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국민연금만 잘 들어놓아도 최소한의 생활비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국민연금을 부부가 잘 활용해서 가입해두면 연금액을 얻어도 생활비의 일정 부분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지금에 사는 수준에서 조금만 줄이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부족하다고 싶으면 자기만의 작은 경제활동으로 알찬 돈을 만들어내면 그게 진짜 노후 대비가 아니겠습니까? 논현이 되기 전까지 꾸준히 자기만의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당장의 일정한 경제적 수입이 안되더라도 적더라도 그걸 시작삼아서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노년생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년에 아무 일하지 않고 벌어놓은 돈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어느 누구든 어떤 식으로든 조금씩 조금씩 일을 안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무 겁내지 말고 너무 과도한 공포에 휘둘리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자기의 상황이 많게끔 갖춰나가는 게 필요하겠다는 거죠. 뭐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노후를 위해서 개인연금을 하나씩 들어놓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금융기업이나 투자를 건조하는 이들의 말만 듣고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라는 거죠. 10억이나 5억이 필요하다는 그들의 말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보다는 아주 적게 자기만의 기술, 노하우를 만들어간다면 그게 진짜 노후 대비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명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절대로 절대로 쉽게 그냥 욕심부리는 건 안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만의 기술을 어떻게든 갖춰나갈 국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최근에는 가장 오래 일하는 게 최고의 재테크라고 얘기합니다. 재테크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노후에도 예롭게 살겠다는 생각보다 그냥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하면서 오래오래 잘 일하면 그게 최고의 재테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성불을 그려야 되죠. 뜻대로 안 되고 인정 못 받고 뭔가 생각처럼 안 된다고 함부로 함부로 폄하하지 말자라는 거죠. 내 스스로 위축되고 내 스스로 우출되기보다는 내가 놓여져 있는 환경에서 정말 마음 굳게 먹고 하나씩 둘씩 잘 다듬어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100세 시대, 120세 시대라고 합니다. 할 것도 많고 겪을 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잘 다듬어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씩 둘씩 뭐가 가져지지 않겠습니까? 뭐 가장 오래오래 일하면서 내일을 살아가면 그게 결국 우리의 노후 대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돈만으로 노후를 대비한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노후를 잘 대비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